자 계속 가보도록 하죠 뭔지 잘 몰라서 가보도록 하죠 저어어어 저기 가서 일단 간단한 게스트 싹이도 몽땅 다 빨리빨리 처리하구요 이거는 노래 듣는게 없어 차에 아이고 오우!! 아니 이런 실수를!! 스틱 운전 잘하지 않나요? 아이씨 잘한다고 해놓고 바로 또 들이바둔 어떡해 자 금속조각 푸백제 다 파네 좀 사둘까요? 나중에 저 금속조각하고 푸백제가 총알에 재료가 되기 때문에 제임스와 얘기해볼게 나 살아있어 내가 죽은줄 알았대 아 나 거기에 있을 때 같이 날 도와줬던 애 중 하나가 보네 하나는 구조 요청을 하나는 구조 요청을 하려고 한거고 한 그룹은 구조를 기다리는거고 그니까 한쪽은 좀 소극적인 내 시나모이 걔네들은 소극적인 편 얘네들은 적극적인 애들 얘네들은 적극적인 애들 그 결과는 어... 네 개의 신호탄을 획득하래 그게 기타던데요? 우리 제임스에 따라서 저희는 소식을 사용하여 마커스는 두 트랜스포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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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랜스포머들이 음... 오케이 어 렌치 그 매직템을 매직템이라고 해야지 초록색템 이게 색깔별로 이게 등급이 나눠지는데 초록색 다음에 보라색인가 그 다음에 황금색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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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제 나있는데 대우폭탄 설계도 진통제 진통제 나있는데 대우폭탄 설계도 진통제있어 여기 자 대우폭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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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는거지 진통제는 어차피 그 어깨 시국시국시국시국 시국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내 캐스트템을 미리 미리 하면서 다 얻어놓은거였지 어 매기의 위치를 알려달래요 아까 자기 매기를 찾아다 찾아다 아 찾아봐 달라고 했었죠 아니 할머니이신데 이게 몸매가 아주 그냥 쯔 근육마체트 게다가 보라색이야 보라색이면 파란색이 윗단계죠 아까 그 떨어진 비행기만 하는거 같아요 아까 그 여기 하면서 비행기가 하나 떨어졌었죠 메이데이 메이데이 우리 정글에 잠깐 정글인데 거기 정글에 그 비상착륙하겠다 뭐라고 하면서 일단 철 케이스가 많이 생겼는데 말이잖아 메기의 위치 알려주는거 어고 자 등대로 가서 아 등대가 여기지 구조대 건물 가서 알려주고 오죠 여긴 아 저기구나 헤이! 지금 자 하나씩 하나씩 모두 퀘스트를 간단한 것들 다 완료하고 있어요 음 어어 싱어터넬도 가세요 일단 시체부터 태우죠 일단 안자고픔 자 기름하도록 합시다 자 기름하도록 합시다 이 거리를 차 없이 왔다갔다 거린다고 생각을 해봐 얼마나 끔찍해 자 사업수는 이거 플레이 시간에 엄청 늘어날거야 차타고 왔다갔다 빨리 이동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다시 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오오 주차를 잘 해놔야죠 빠져나가실게 이야아아아 이거봐 내 운전실력은 죽지 않았어 어 여보세요 빨리 열어주쇼 빨리 열어라 아 춈룬 타콤스러워 온장에 일단, 내가 알아서 가져가래요. 대항인이 가져가는 방법을 알려줬네요. 지분으로 들어가서, 어? 오, 레벨업. 어, 이게 뭐야? 아니! 이것은? 이것은? 이걸로 못해요. 못해, 못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오호. 오호ls. 어? 오케. 아우? 오케이. 아이고 아퍼. 어휴, 나 에너지가! 으아! 됐다 아이고 아퍼 야 어디야 오오오!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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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에너지 오 에너지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작대기 저건 다 연료통이구요 뭐하냐 거기서 오오오! 어어 너도 일어날거죠? 불투명 왼쪽 한번 때리고 오른쪽 한번 때리고 아이 건전지 같은걸로 이것좀 갈수 없나 자 에너지 좀 채우구요 음.. 내구도가 얼마 안남았네 두통 정도면 되겠죠 뭐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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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케 다 죽었나? 다 죽었나요? 또 오잖아? 오 233달러나? 차에다가 놓구요 어? 한 통밖에 못 가져가나? 한 통이 끝인가 봐요 한 통만 있으면 되나 보네 가자 호오오오오 고! 고 cheaper 오우얏 호오호호 호우usst 호오 안돼에에 lookin 유리 깨졌어 예 운전도 해요 유리 깨졌어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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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왔시오 내가 마이크인건 알아 아우 냄새 정말 엄청나겄다 자 일단 무기부터 수리를 좀 하고 어 마취대랑 조각칼 작대기는 팔고 톱 저게 다 있나보네 됐어 됐어 돈 아까워 돈 모아야 돼 쌤 무죄같은 작당 이거 팔아버리고 자 가서 보상을 받도록 하죠 마이크 장미칼은 아니고 그냥 저거 그 요리할때 그 뼈있는 고기같은거 그 뼈채로 칠때 쓰잖아요 예 다섯병 다섯병씩이나 이런 저거 할 필요없어요 왜냐면 쟤 다섯병이나 달라고 그러잖아요 세 병 가지고 하는 애도 있어 다섯병 잠시만요 왜 이렇게 되냐 세 병 가지고 달라고 하는 애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헝겊으로 그 화염병 도안 얻으면 화염병 자기가 한 병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화염병 부터 가볼까 운전하고 가니까 금방 금방 갔다가 가는데 그냥 금방 가는데 어 여기 아닌데 샘 수를 다섯병.. 5병을 소모하면은 살짝 아깝지않나 최대한 아까.. 아껴서 써야 돼 저거 다시 아주 이러기도 귀찮은데 오오오오오 제발 그중님 어서오세요 에파아 서비가 아이고 아이고 예! 안되네요 차 타고 가면은 거기까지 금방 가기 때문에 고고! 여기서 잠깐 도와주고 가죠 그래! 차에 갇혀있어요 자기 남편이 와라우! 자 두명 됐나? 오오! 두명이다 아이고! 아이고! 어어? 아니 쟤들을! 자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도 해보세요. 그럼요. 싹! 음? 나왔다 트렁크에서 어.. 가지고 갈 수 있는거 다 가지고 가래 의료상자랑 지렛대에? 오우 지렛대? 지렛대는 좀 쓸만하겠네 자 오늘도 어.. 사람들을 도와준 우리의 영웅 차는 박살이 났지만 차에서 연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사건이라 이 휴양지에는 어.. 여깄다 일단 너네부터 이제 으어어어어 어.. 뒷자아 원샷원킬 2 오오오오! 오, 화났어 화났어 장미칼 들어왔다 오케이 오오오오! 애가 다 애들이 왜 이렇게 다 슬로우 비디오 죽지? 글쎄요. 글쎄요. 그런데... 엔진이 좀 이상해. 왜냐면... 내가 너무 멀쩡한 길이 없었지. 내가 깜짝 놀랐을까. 그러게. ㅎㅎㅎ 이곳에 왔는데... 휴... 이곳에 닦아났다. 이 녀석들의 낯불로. 혹시 다른 곳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내가... 내가 정리할 수 있어. 오케이. 야구방망이... 그 파란색수네? 아, 녹색! 야, 이거다. 녹색. 등급이 녹색 이게 두가지 가능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줄타기 이렇게 균형잡기 균형잡기 하고 가도 되구요 저기 위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에서 달려가지고 여기서 점프해와도 돼요 어쨌든 저 등급이 그건가봐 파란색 일단 아 파란색이 아니라 흰색 그 다음 녹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 그 다음에 금색 깨조냥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어우 고치면 되네 어휴 하늘보고 뭐하세요? 뭐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아 날 바.. 아 이 주변에 누가 있는거 같은데 날 아직 발견 못했어 오케이 칼 일단 자르구요 팔 어 팔 자르도 얘가 느낌 없는지 이렇게 한번 더 자르고 색사 실망 못했단지 제보 어? 어? 어후 어어 어구야 반응 MSUE 어구야 반응어든 computers 도공과자님 왔어 영어오цип 2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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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그러게요 너 가만있지? 키 멍하니 팔이 잘려도 멍 누가 때려도 멍 배가 배부른가? 애가 배불러가지고 어 그런거 수도 있어요 배가 부른거지 어우 살인적인 야구방망이 살인적이야 게다가 대박이다 대박 어 레벨업 했지 참 아이템쿠칸 하나 더 늘리구요 일단 이거 수리하고 자 업그레이드 하죠 톱창착도완 이걸 주무기로 쓸거에요 이제 근데 이거 어 돈이 별로 안되는데 주무기 로 쓰기에는 좋은데 내구도 잠깐만 많이는말고 한번만 업그레이드할까 두번 업그레이드하고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네요 읏 으아하핫하 Vä잇го 보이시나요? 야구망망이에다가 흐흐흫imar 야구 야구망망이에다가 예 전진أ고 전선연결돼 은흐 흐흐흐흐흐흐흐에 톱나라고 렌트 맞췄테 헤이 기름통 좀 가져다 달래요 기름통 좀 가져다 달래요 기름통? 나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되냐 어 에너지가 꽉 찼네 아까 레벨업 했지? 차 자 기름통 가들어가죠 잠깐만 여기에 없네 저 앞에 기름통이 있는데 있는데 저기까지 가기 귀찮아가지고 빨리 갔다 오죠 차 타면 금방이야 아이 안보여 아유씨 자 재빠르게 차기야 기름통X2 기름통X2 기름통하나?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아시시시시 아 내가 아구지색 있는거 같잖아 기름통 하나 더 너 기름통으로 맞아볼래? 이거 굉장히 아픈데 야 아프지? 내가 너 내가 너 내가 엄마 불광동의 기름통이라고 알아? 너 엄마 기름통으로 맞아죽으면 굉장히 아플거야 야 창피할걸? 트윽 아프지? 여기 야 중앙을 잘 노려서 일자 싹 머리를 띠자 아휴 25밖에 안들어져 머리를 띠자 아휴 낙에서 에너지가 많이 살죠 아 좀 뭐 잘라야 저 왕오오오오오오오오 아 뒤로 못 뒤로 못피했어 아구아구 못 잘랐네? 오오오!!! 오..또,또,또 오오오!!! 후.. 오호오오오키:"오오오오오!" 에,쿠스턴 데미지예요 아니,내 기물통 어디갔지 그런데? 아 여깄다 가자아 고고고 코포아룸 어서오세요 우행우님 반갑습니다 야 정말 레이서야 레이서야 얼마나 잘해 자 드립스타라는거 맞나요? 자아 각글채기도 잘하고 어우 반겨줬잖아요 제가 내가 반겨주는 소리를 못들었구나 내가 너무 일찍 말했나 자 이거를 완료하고 나면 내가 이제 화염병 3병으로 화염병을 만들어줘요 술 3병으로 3병이었나 2병이었나 오 300 몇 달러 화염병 3병이죠 이게 술이 12병이잖아요 10병이 한 칸을 인벤토리를 차지해서 자 됐어요 하나 되면 버리고 두개 다시 집어 집을 때는 터프하게 한 병 정도 더 만들자 아니 한병 정도 더 만들자 아니 한병 정도 더 만들자 자 됐어요 아 잠깐만 온김에 무기도 좀 수리하고 아니아니 수리를 해야지 어... 야구방망이 야구방망이 쓰자 지렛대하고 해머는 버리고 가자 mustard 위양 진짜 근데 근데 잠깐만 테스트가 뭘 잡혔길래 아 아 이거 봐봐 얘는 5병이죠 얘는 3병이구요 누가 5병으로 해 전기를 차단하세요 이게 뭐야 수증치료 vase 아, 저거구나. 음, 마커스. 전기를 확보하세요. 자, 이거부터 가죠. 고, 고. 저거 하면서 저거 하면서 같이 할 게 또 몇 개 있죠. 내 기억으로. 오오오! 조심조심.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살짝 부탁드립니다. 자, 갓길로. 갓길을 어떻게 섭렵하느냐가. 섭렵하느냐가 이 운정을 잘할수가 있는 부딪치지않고 아유 나 정말 엄청 잘하는거같애 막 끝내줘 에르라가 한바퀴 도는 360도 회전드리프트 따위는 없어요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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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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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찰 가기 편하게 러스트요? 러스트는 뭐야? 러스트 욕.. 욕망인데 욕망? 오우 여기 안 만났어? 아아 열어줘 열어줘 오우 얘는 시위하고 있구 얘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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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니네 이 자식들이 너 임마 이거 어떤 양호왕이야 너? 너 임마 야 머리머리 짱짱짱짱짱 오우우 얘도 이야 정말 세긴 세다 얘도 마커스야? 마커스가 두 명이나 됐네 얘 얘 얘 얘 말고 걔도 마커스 있잖아 얘 아 얘 마이크구나 마커스가 마이크구나 마이크 여기 상자가 충격적인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해모야 해모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데 이야 이거 굉장히 좋아요 이거 아껴 썼어야지 애들 좀 많을 때 저걸로 그냥 후다다닥 후다다닥 하면은 다 줄 것 같애 일어나지마 어이구 지금 쓸 때냐? 지금 쓸 때라고? 으아아아 으아아아 애들이 버터..벼터내지 못하는구마 이거 보는데 으쨰아 아 소리구나 하 Education 하지만 시끄러운게 단점이네 시끌시끌 지지이창 해가지고 여기 누구있다 아이구 오오옹 하.. 쓰러져 임마 이거 안쓰러져 오 에너지다 에너지다 야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다행이네요 얘는 에너지가 정말 안차 원래 그 하얀색 옷입은 그 여자분은 굉장히 에너지가 빨리빨리 차거든요? 이거 하나 먹으면 두칸씩 차요 얘는 얘는 근데 한칸도 겨우 차져요 이 침대는 되게 좋네 왜 베개가 새겨나있지? 여기가 뭐예요? 적착제 여기도 뭐 있는데요? 소리네 캐릭터 4개예요 4개 유일하게 얘가 장거리 전문가예요 유일하게 장거리 무기 전문가 그래서 내가 얘로 한 거예요 얘로밖에 안해요 그래서 근데 근거리 내가 접근전을 무작위 싫어하거든? 근데 이 게임은 접근전을 할 수 밖에 없게 돼있어요 적족한 야 거기 누구있냐? 오오오오오오오 또 에너지 달았어 아 아잇 오, 근데 에너지가 옆에 있다 여기 뭐, 혼자 뭐하고있어요? 메롱거리 eles 친구들하고 떨어져있네 보통 좀비들이 친구들과 같이 우리 몰려다니자 이걸 잘 아는데 오! 아니 이문! 이거 어디서 많이 부은 파핀 자세 아닌가? 이 웨폰이 거의 고장나려고 하고 있대요 장난감 같은 잠수룩 칼 오! 아니 이건! 예!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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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친구! 불광 불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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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지네? 야 이거 맞으니까 쓰러지네 자식들 야! 가스통에 맞아서 죽어봐 한번! 야 너라도 한번 죽여보자 아이구 씨! 뭘 뭘을 맞췄네 쓰러지네 또 때리기 계속 누워있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 어이! 아유 이게 아유 가스는 거꾸로 섰어 이제 아유 야 저거 아유 이거 어떡해 아유 야 뭐 아유 아유 야 너무 멀리 갔잖아 아유 아유 이때? 아 되네요 아유 왜이렇게 못해 이 자식아 아이고 장난감같은 해모 장난감같은 해모라 왜 수식어가 장난감같은 뭐 이런걸 그럴까요 됐나? 다른거 같은데? 오케야 아아 아자아자아 어? 쟤네만 나오나? 왜? 나 저기다 가면 또 애들 마아악 뒤에서 올거같은데? 잡아라아악 이러면서 나도 뛰어 나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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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달리기를 하면 지지않는다구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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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오오오오오 니네 씨 야임마 내가 얼마나 무서운앤는지 모르지 인마 야아 이거 정말 쎄다 아웅 쓱싹쓱 싸워보니 막 잘리네 좀비한테 인기 많으면 뭐해 참 이게 인기인으로 크리스마스부터 살긴 했는데 제가 인기가 많았어요 좀 크리스마스부터 좀비한테 막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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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클럽도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때 한 게임으로 애들 막 푸처인섭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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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가끔 이게 그런거 있죠 그 그 그 뭐야 돈 200달러 그니까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줄 때가 있어요 가끔 저 확률도 그렇게 낮은거만 짜놨더라구요 한 열개 열면 하나정도는 200달러정도 들어가있는거 같애 뚝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 날라가는거봐 아 이거 내가 보다가 가야네 여기 또 누구를 있다 얘네들이 벽하고 신호하고 오우 이거봐 얘 갑자기 뒤돌아서 칠때는 엄청 빨라 얘들이 막 민첩해져요 갑자기 오우 애임마 이게 날무기가 좋은점이 한방 짝짤 머리를 자르면 에너지가 어느정도 남아있더라도 자르면 끝이야 그러면 죽어요 그냥 머리 잘리면 근데 이 둥기는 그게 안되죠 한명 더 있는데 해골피치가 있죠 그러잖아요 아유 어? 이건 맞은거 같은데 야 씨 맨 마지막에서 맞으면 뭐하냐 저거 뭐시구요 이분도 갑자기 이러는거 아니지 어? 뭐야 뭐야 어? 이게 오브젝트였어? 처음 알았네 이 분 흫 살아계신가? 여기 보세요 죽으신거 같은데 엔슨아이더 엔슨아이더 테디베어? 너 몇살이냐? 아니 근데 너트볼트 도와를 주네? 15번 방갈루? 방갈루 이름은 말해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고 있어? 내가 직원도 아니고 근데 이 게임 그 네비가 없으면은 여기는 다 기본이 비키니야 기본이 킴 물? 나 물 몇방 있는데? 나 한번 먹어볼래? 그렇죠 저게 저게 바로 그거야 그거 그런게 있잖아요 그냥 다 벗고있는 누드보다 입고있는게 더 야하다는걸 느끼다는거 이쪽으로 가는건가? 어디로 가는거야? 퀘스트가 이걸로 바꼈구나 토이스토리 어디야? 이이이이이이이이 겁나게 멀다 야 잠깐만 야 그거 해주기 전에 다른거부터 좀 하자 일단 차에 돌아가 차에 고우 내가 운전은 잘해 제가 해군무각 또있네 저 퀘스트있나보네 또 오오 잠깐쌰아아 와아 잘못했어요 이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제 뭐 유해창도 깨졌겠다 차 유리창도 깨졌겠다 거칠것이 없어 다 들이받고 다녀 들이받으면 경험치네요 물론 좀비만 이런거 가로등 들이받는다고 해서 경험치 안좋아요 아 나 가로등 들이받고 아 오늘은 가로등을 들이받으면 차가 부서진다는걸 알았으니까 경험을 했어 경험치를 얻을거야 이런 건 없더라구요 어 고강도 조각할 음 쓰읍 일단 이거 팔고 해머 다 팔구요 오 잠시만 이거 이 해머는 좀 괜찮네 조각할 야 이것도 지렛대 해머 해머 다 팔고 쯧 야구멍에도 팔죠 나 레벨업 구 1만원 더하면은 네 그거 쓸수있네요 얘한테 먹을거 절대 갖다주지 마세요 어? 안줘 인마 쟤 뭐 뭐 대단한것도 없어요 응? 횟불 도안 헬프 표시 요청 헬프 요청 표시를 완성하세요 난이도 어려움 야 횟불 도안 이라는데 저게 도안이라는거 도대체 왜 하는거야 그냥 만들면 되잖아 대낮에 대낮에 등불 키고 있어 보이려나 도안 오예 오 또 벌써 레벨업했어요 자 경로 하나 찍구요 가끔 그냥 재미삼아 쓰면 재밌거든요 경로 싱거점 보기 강력 적착 테이프 강력 적착 테이프 자 이것좀 수리좀 하죠 수리한대 얼마드냐 189달러 와 수리비용 240달러 이거 힘있는 렌치 렌치? 렌치라 어 124 고통이 뭐 이것도 솔직히 다 팔아버리잖아 필요없어 필요없어 다 팔아버리구요 어 대형 뭐 뭐 표백제 파는데 해머 팔구 해머는 다 팔아요 둥기는 다 팔아 둥기 이거 빼고 이건 둥기같지 헬프 요청 헬프 표시를 완성하러 가도록 하죠 건icação 도원도 정신 technology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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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와오스오아Gu 홈 Momo 이게 어뜨케 동기야 으오...왜 안해여 어за오오오!!! 오케이 오오!! 아아!! 아 이기안짤려 이거는 한빈에 안찰리네 오~! 마디 뻔했다 오케이 잘 노려도 오 screwed 아니 안짤리잖아 뭐 아 you 쉬지 왜 이렇게 안짤려 크 Imported 그건 한 번에 안짤리네 컷 컷이 아니네 이건 컷이 안되네 컷이 잘 안되 잠시 후 오오오 모야모야모야 아오 잘 쓰러졌어 야 한방 원샷 원킬이야 아 슈프라이즈를 좋아해 헬프 푸시로를 완성하라고 했죠? 저기다.. 뜯자! 어? 흐흐흐흐흐흐흐흐 걔는 상자에 맞아 죽었지 야 저거 이 무기가 아주 그냥 대박대박 아 쯧 또 없나? H E L P P 저 동그라미 원형 있는데라 안해야네? 여기도 하나 넣고 여기도 그걸 놓고 이거 만들다가 만들다가 좀비들한테 습격당해가지고 관 뒀구나 그런거 같은데 여러분들 홍보 하나 하자면 제 지난 방송을 보고 싶으시다면 제 방송국에 유튜브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는거 보고 가면은 대략 500개가 넘는 제 방송불량의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따뜻했네요 아 이게 나쁜점이 지지지지지지 거리는 소리가 좀 나쁘네 아 해이 완료했어요 금방금방 여기서 왔다갔다 안하고 완료할 수 있죠 음 음 어? 아 없지 지금 내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쪽 하고 로크레이크 로크레이크 로크 뭐 뭐라고 음 차가 구조대금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새걸로 고쳐져있다 자 자 소리 팔거 있나 나? 팔거 없는거 같은데 음 저 조각칼도 팔죠 돈이 1900달러 한번 더 업그레이드할거 끝까지 한번 하죠 음 음 음 음 콜라 고객님 어서오세요 나이스 오 삼백 몇 달러 시나모이와 이야기하세요 시나모이와 이야기하세요 시나모이와 다 해갖고 왔어 어 음료수는 다 해갖고 왔어 대형건전제 관전제 자 오백 몇 달러 오백 몇 달러면 오십만원 아니야? 얜 돈이 왜이렇게 많아? 음식좀 찾아달래요 야구왕왕이 녹색이다 야구왕왕이 겁나게 주네 통조등의 음식은 이미 전에 다 구해놨죠 자 야구왕왕이 자 더 갖다달래요 아니요 안돼요 흐흫 음 어 이걸 좀 업그레이드를 하지말자 업그레이드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해 니 내가 이거 니가 멀티하는걸 봤거든? 와 정말 정신 하나도 없더라 흐흫 어 잠깐만 여기 가지말고 여기 지금 이쪽으로 가는 데가 있어요 내 기억으로 이제 총알 넣는거 퀘스트를 두개 해보죠 총알 넣는 퀘스트 바람 Meet hex 오어엇 갑자기야 허어엇 깜짝이야 오어어 이게 알고 있어도 이게 갚, 갚지가 깜짝깜짝 놀래 레벨업 또 했네 자 이제 상대를 주기시 근접공격력 증가 쯧 기라구식들 근접무기공격력 증가 가지로 가지 Ala 요기 역 근처 있는데 오 오 Ergeb 쟤에 맘 넘어족 어, 한방에 안죽었네 위ues 오오오 역시 어후 갑자기 얼굴 드리 Airlines 좀 알려줘 안그래도 좀비한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것 참 ... 관리하기 힘든데 며 근처가 어디였는데? 저 아래쪽이었나? 저 아래쪽이었던 것 같기도야 다 일단 여기 돌아다녀보고 아파 저기로 갈마 애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렇게 데미지받아 죽어요 애들도 숨을 쉰다는 소리야 공기가 있어야지 산다는 소리죠? 이러면 죽어 죽죠? 경험치는 나한테 내가 없고 애들도 숨 쉬어야지 살아 공기가 필요해 살려면 하긴 근데 달려올때 이러잖아 헤 헤 헤 헤 헤 헤 이러잖아 하핰 하핰핰핰핰 생각해보니까 이거 봐 이거 봐 아유 숨 숨을 어디서 이러고 보니까 패도 다 찍히고 뭐 어디서 아이고 아이고 공기를 받아들인거지? 이런 워머의 오크같은 그 아이고 오오! 광경을 가진 놈들 같은 이라고? 여기 어디야? 이거 써야겠네요? 이거 써야겠네요? 으으으..... 허윽 으윽 으윽 이으윽 100명 범 Maxwell 쒟ts 저기 dancer 저기 Speed 여기어떻게 올라가지? 난 아 여기 못 올라가는데? 아이고 씨 이쪽으로 올라가야 되나 보네? 너 일어날거지? 어? 안 일어났네? 어어 통절임 음식 cute 걍 거슬리죠? 으르릉 하는거 나만 거슬리나? 이게 정말 최대 단점이다 소리 으르르르르르르르릉 거리는거 피 살리면서 오세요 쯧, 이쪽이 아닌가벼어 잘못 안나벼 잠시만 퀘스트가 테디베어 저쪽이고 일단 테디베어 쪽으로 가자 얼마 안 머네 달려가면 금방 가겠네 조금 쉬고 어 안 돼 모든 정비를 잡고 갈 필요는 없어요 애들이 뭐가 무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오 잠깐만 잠깐만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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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왜이래 무기가 이거 자 생겼어 여기야 얘 총알 주는 이게 얘는 지도에 안 나오거든요 가까이 가기 전에 얘가 맞을거야 어 얘네요 맞네요 아미고 아미고 290달러 3명 좀 와서 오세요 오래간만 해봐요 제가 생각하는 건 돈이 있는 방글라우 그런데 저는 키도에 들어갈 필요가 필요가 부타가 필요가 필요가 에이 그 키도에 들어갈 필요가 알아요? 알아요? 오케이 굿굿굿 매우 키가 큰 놈이라고 하니까 연말 연초 연말 연초 뭐 다 바쁘죠 들려주신 것만 해도 어때요? 일단 테디비어부터 바로 옆집인데 테디비어부터 바로 옆집인데 테디비어부터 차 들어가야죠? 바로 옆집이잖아? ratchet 저렴俊비도 숨 핥딱핥딱 저기도 누구있네? 음음음음.. 오지마아ㅏенной 쟤대로 Priest 뭐야 확실히 오옹 써 야, 빠져빠져 빠져 빠져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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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이 뭐 일하려고 그래 호라라라라 에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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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긴데 오오오오오오 쓰러져! 아! 쓰러질 듯! 안 쓰러질 듯! 음? 여기 아닌가? 여기 맞는데? 아 들어가는 길이 어디야? 아 들어가는 길이 없어? 아 여긴 또 못 가네?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있나? 아 저긴가? 아 여기네? 다른 데는 못 들어가고 여기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 아잇! 하나도 못 맞추고 있어요 고물같은 칼 어? 여기도 사람이 있네? 어어어! 뭐야 뭐야! 왜! 뭐야 이 사실! 우와! 깜짝이야 야 나 죽을만 있어 에너지 봐 에너지가 급해! 에너지 에너지! 뺀귀인덕 이런믄지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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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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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라 아이치 에어 저거 그럼 이런루 그런가 저거 야 에너지가 없어요 좀 조심해야되 이제 엄청 조심해야되요 비누요? 비누 어디다 쓰지? 오오 안돼 한대도 맞으면 안돼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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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신형도 신형도 새해 복 신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에너지다 격었으면 에너지가 살짝 차갑니다 조금 아 이제 좀 살 것 같네 스읍 스읍 격었으면 에너지가 살짝 차갑니다 조금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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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들이 별로 안와가지고 스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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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소리구나 스읍 아 여기 소리가 왜이래 뭔가 티어럴 것 같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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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쉽게 속지 않는다고 좀비물의 베테랑이 되서요 연속히 세게임 좀비물 게임을 하다보니까 공을 우는 음... 아... 으아... 쓰러져! 쓰읍... 아... 일단 술은 빼고 음... 음... 여기 어디냐 어우 쟤 엄청머네 야 근데 이거 내구도 꽤 되네요 정말 다 그 업그레이드하니까 쏙쏙쏙 아니 저기 위는 못올라가잖아 아니 반대편으로 가고싶은데 아 저기를 봐야되는데 이렇게 돌아가야되나 꼭 그 zomb이들은 자기가 어딨는지 꼭 알려야겠다는 그 의무감이 있나봐 하나만 저 소리를 질러죠 오 오후호 오오! 게다가 여기 있는 여자들은 단.. 단 한명도 예에 비키니를 안 입은 애가 없어 히 유아이 덜 놀래라고 덜 놀래라고 여자 좀비들은 비키니를 입혔구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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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이쪽으로 가야되네 흐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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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길을 잘..잘 가야되요 저거 하나하나 상대할 필요없지 어어어어어 흐흐흠 아 얘를 그나이 조사오네 어허 흐흐흠 오케이 확실히 날무기가 아니라 이게 한번 휘두릴때마다 훨씬 더 얘가 힘들어한다 무거우니까 둥기류는 무거워가지고 몇번 못위로 휘두르지 못하고 무거울수록 비럭이 많이 달아요 내구력이 많이 달았네요 어어 어 어 어? 아직 안좋았나?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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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 어디갔지? 노장님 어서오세요 어어어어 피자국이 쭉 연결되어있구나 피자국이 연결되어있네요 화장실로? 어? 어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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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그래 어어어 by 칼 일단 팔을 자르구 어 어 팔 팔을 자르고 오우 팔이 안짤려 칼은 한방에 잘리거든요 이게? 뭐야 얘 어떻게 죽을거야? 풍절의 몸식 어 이거 이것도 다 부숴지려고 한다 역시 둥기보다는 날뭉기가 좋아 꼬꼬꼬 뭔가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어 트램소리가 나고 있어 이러하지마 어? 화장 어? 어우 저게 힘들지? 너무 지치면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오오오 자 어 이거를 딴걸로 바꿔야겠다 어 고물같은 칼 만채태 14레벨부터 쓸 수 있고 뭐 지뢰대 밖에 없네 자 자 갖고 왔어 친구 그림을 본다 네 목길 네 네 목길 shrunk 내일 어떤 리볼버를 줄려나 어후... 오오오! 오오!!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아..이 ede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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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면 이거 그거 질을 못해 공격을 못해 야야야야 뭐하냐 어? 여기 상자가? 저강도 작대? 야 한참 가야 되냐? 빨리 가자 달려 달려 야 니가 더 빨리 달려야지 고고 고! 달려 아이 왜 달리다 말어 고! 어? 와후 이야 지대로 맞췄나보다 애가 날라간다 고고 고고고 다운거같은데 아 이거 때리지 못하고 이거지 흠 아 이 주머니에 돈하고 총알하고 총도 들어있고 그럴거같은데 아 뭐야 왜 못가 갑자기 이 달리다가 걷다가 달리다가 걷다가 힘든가봐 하긴 뭐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 버프를 못받겠죠 나왔어요 에이 자 따끔한 리볼버야 오 좋아요 따끔한 리볼버야 이러면 이러면 조준불과 리볼버를 빼고 그러면 두발이 나오죠 총알이 다시 씻고 벌었다가 버리면은 안에 들어가있던 총알이 내 인벤토리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팔죠 조준불과 리볼버 팔고 오십만 저거밖에 안하네 장난감같은거 팔고 적대기팔 고모같은거 팔고 지뢰트 팔고 아 이걸 빨리 써야되네 그리고 이거 장착시키고 재장전 아 와이가 재장전이구나 자 세발 소리 음 퀘스트 아 저기까지 또 가야되네 쯧 빨리 가죠 일단 해 할건 빨리하고 어? 잠깐만 에너지 꽉 채우고 이러니깐 총을 어떻게 쓰겠어 그 파란무기요? 팔죠 상점에서 금색에 보라색 무기까지 팔아요 보라색 무기까지 팔고 그 뭐지? 어 금색 무기는 안팔거야 금색은 이름이 다르거든요 유니크랑 비니 캑 그 방랑이 저게 만들려면 그 재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아까는 우리가 오오오옇 수 쓰러져 쓰러진애를 죽이는데 가장좋은검은 내가봤을때 혁인종이셔서요? 그거야 단검이야 단검 짧은검 짧은검은 이게 겁나게 빨리 때리거든요 그래서 쑥삭쑥삭 해가지고 쓰러진애를 금방 죽여요 야 갖고왔어 자 이걸 완료했구요 어 토이스토리 다섯병을 또 갖다줘? 아 이놈은 뭔 술을 술만 먹고사나? 어 에너지 달았어 너무 높은데서 뛰어내렸나보다 가다가 먹을거있으면 좀 먹도록 하죠 어 고 어 고 어 고 어? 푸치와 앤 썹 푸치와 앤 썹 쟤네들이 많이 몰려있잖아요? 그러면은 나한테 못오고 많이 물려주면 푸트하니스 펜 챕터 2에서 자주 볼 수 있죠 넌 그나마 좀비가 좀 적은거야 친구들 많이 안 부르잖아 이제 2부터가 챕터 2부터가 진짜 챕터 2부터는 총도 잘 나오고 뭐 이쪽으로 가야 돼? 반대로 온거야 지금 예 그래서 미리미리 재료를 모아놔야 돼요 그 직업에 잘 쓰는 나같은 경우는 이제 총을 쓰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총알 재료를 미리미리 모아놔야 돼요 총알 재료 총알 재료는 금소 부품과 표백질 상점에서 팔면 그때그때 돈 되는대로 좀 사놔야 돼 아우 너 엄청 건데 야 이렇게 가는거는 거의 새로 가는거잖아 차 타고 가지 뭐 어 어 어 안 돼 아야 이거 이거 못 빠져나 아 이거 어떡해 어 됐다 됐다 아 됐다 일단 소리 한 번 하죠 일단 소리 한 번 하죠 어.. 남캐가 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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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근접전! 예 여자남자가 별로.. 소용없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제일 좋은 캐릭은 그 여자.. 아.. 캐스트 난조가요? 그건 모르겠다.. 남자 캐릭터면 퀘스트 난조가 있고 여자 캐릭터면 퀘스트 난조가 없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일단 쓰기 가장 좋은 캐릭터는 여자.. 그.. 중국인 여자 있거든요? 그 캐릭터가 가장 좋고 내가 느끼기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던지기 전문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 그 남자애가 좋고 그 다음에 그.. 아.. 니한테 주면 안되는데? 오케이 흑인 남자 제가 제가 하는 캐릭터가 제일 안좋.. 좋다고 느끼거든요 저는.. 근데.. 유일하게 얘가 왜 나쁘냐면 체력이 약해요 일단 스테미너도 약하고 그니까 둥지를 잘 못하죠 그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에너지를 먹잖아요? 정말 개미 누구만큼 차 그게 나쁜 점이에요 그게 이건 어디야? 어.. 어.. 저기도 뭐지 이건? 포크.. 저기 일단 가보자 얘는 후반에 가면 편하거든요 후반에 가면 후반에 가면 얘가 제일 좋은 캐릭터에요 내가 봤을때 후반에 가면 이제.. 얘가 제일 좋은 캐릭터고 초반에 너무 약해가지고 얘네.. 왜냐면 얘는 총.. 총이 특화니까 나중에.. 가면 이제.. 이제.. 서서히 준비를 해놓잖아요? 표백지하고 금속 부품 많이 사놓고 도안 다 얻어놓고 하면은 총알도 총알도 어느정도 이제 부족하.. 부족하긴 하지만 어느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전투를 어느정도 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래도 총알이 부족하긴 하죠 그래도 얘가 좋죠 그래도 얘가 좋죠 좋죠 야 어떻게 죽은지 하루만에 피부가 검을 정도로 되있냐 그래서 얘는 그 초반부터 표백지하고 그걸 잘 사놔야돼요 금속 조각하고 그거 없으면 예 똑같아요 나중에 고생해 더 나중에 좋아지는게 아니야 이제 그게 있을 하에 표백지하고 금속 부품이 많이 구해놨을 시에 이제 얘가 최강이 돼 저거에 후반에 오 뭐야 이거 다행히 여기서 가까운거 같은데 난도가 쉬움이라고 되어있는거 보니까 저 아이디 수집하는것도 난 뭐 저거 수집하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얘가 어디있냐 저게도 누가있냐 또 저게 잠깐 가보죠 해골 표시가 있는건 누가 갇혔단 소리야 다행히 이런거같은데 역시 무기는 업그레이드 아니요 날무기 전문이에요 날무기 오오 중국 그 여자 캐릭터의 장점은 일단 에너지가 많이 차요 에너지가 뭘 먹으면 겁나게 많이 차요 따끔한 야구방망이 마채테 마채테 없나? 마채테가 좋은게 좀 나와야되는데 게다가 아까 말했듯이 이 둥기보다 날무기가 좋아요 쩔 쩔 그러니까 확 잘라버릴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봤죠? 머리 확 자르면 한방에 좋거든요 한방에 그냥 한방에 그냥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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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흐하 으아악 하하 하하 5 오오오 오오오 나오는가 부끄리 financially 죽었나 죽었나 하나 둘 한나도 졌어 여기 누가 또 있는데? 으쨰 에너지 하나 먹구요 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거야? 나는 저 이걸 먹잖아요? 이거 있죠 이거 이거 먹으면 한칸정도 차요 한칸정도 근데 그 여자 개는 두칸 차요 두칸정도 두배정도 차이가 나요 회복률이 게다가 기력이 쓰는게 훨씬 더 많이 휘두를 수가 있어요 칼날무기를 근접무기 전문이기 때문에 날무기가 그리고 나중에 강력한게 많이 나와요 애들 거기다 한방에 죽일 수 있는 강력한 일본도 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히 피요? 피 꽉챘잖아 아 아아 저게 빨간색이 이게 이거 봐봐요 이게 만땅이에요 이게 이게 만땅이야 반대로 보고 계셨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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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겠다 에잉 아 그렇겠네 저거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일단 퀘스트는 아 이거 또 언제 갖다주냐 겁나게 멀어 가기가 귀찮아 죽겠네 차타고 아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 으흐흐흫 그 다들 몰랐구나 очер 열어봐 이럴봐 아 여기 피떡이 돼있어가지고 음 나머지는 팔자 수제마체테 아 이것도 팔까? 아 발전 됐어 됐어 자 잠시만요 아 또 이러네 이거 아 아 아